기부앤테이크 근본없는 퀴즈를 맞추면 캐릭터 굿주도 선물 받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도 할 수 있는 신개념 기부앤테이크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여러분의 정성으로 또 한 번의 따뜻함을 전했습니다 차곡차곡 모아주신 여러분들의 기부금들을 모아 모아 모아서 퍼즐플러스도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바로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후원을 했죠 퍼플리들의 참여 덕분에 오늘도 세상은 따뜻하게 채워졌죠 앞으로도 함께해요 기부앤테이크 묵은본 퀴즈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망하지 않을 때까지 기부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덕질로 세상을 따뜻하게